서울의 새 도시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의 지적입니다. 이 위원장은 새 도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쓴 데 반해 홍보가 미흡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. 또 새 도시 브랜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서울시는 시민투표와 디자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서울의 새 브랜드로 서울 마이소우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. 서울시 브랜드의 새 도시 브랜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.